김정은의 충성하고 북한을 위한 통치를 했다. 15근로자의 나를 북한이 쓰는 명칭인 노동절로 바꾸고 녹색인 우리의 여권 색상을 북한을 따라 남색으로 바꿨으며 정부 행사에 쓰인 지도에는 서울 대신 평양이 여의도 대신 능나도가 나왔다. 한두 번은 실수로 생각했으나 반복되면서 그것이 계획된 것임을 알았다. 간첩의 지시였다. 16. 문재인은 자신의 공산주의자 정체성을 의심하는 국민을 직접 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자신을 삶은 소 대가리로 욕하는 북한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북전단을 엄단하라는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그에 더불어 민주당 동지들이 세계의 비판을 무릅쓰고 즉각 법을 만들어 이를 수행할 때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를 간첩으로 보는 것이 맞다. 17. 문재인은 자신의 5년을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의 시대에 많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개성공단을 폭파하여 천억 원의 우리의 재산을 가루로 만들고 오백억 원의 금강산 우리 시설을 무단 철거했으며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했다. 그가 간첩이 아니라면 이것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18.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북한은 2023년 10월까지 3,700건 위반했다. 이 합의로 우리 군의 필수적인 방어활동인 정찰비 행조차 불가능하여 후임 정부가 폐기를 검토하자 퇴임 대통령인 그는 합의를 수시로 위반하는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 이것을 계속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아군이라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간첩이라면 모를까. 19.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된 것은 2020년 9월 22일이다. 3일이 지난 25일 청와대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생명존중 의지의 경의를 표한다. 는 내용의 친설을 김정은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복형과 고모부를 죽이고 우리 국민을 사살한 김정은에게 생명존중 의지의 경의를 표한 것은 김정은의 잔혹함을 감추어 주려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가상한 충성심이다. 그는 간첩이 맞을 것이다. 20. 2018년 11월부터 김정은을 맞이하는 환영단이 서울 도심 곳곳에 등장했다. 그들은 김정은을 위인으로 부르고 BTS보다 더 좋다고 했다. 이 창난은 북한이 민노총에 내린 지령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이 분위기를 잡으며 김정은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를 31%까지 올려놓은 결과다. 김정은을 위인으로 만든 창난의 주범은 간첩이라 불러야 한다. 20.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5.24 조치를 문재인 정권이 하루아침에 폐기한 것은 2020년 5월이다. 이때부터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계획했다. 북한의 의사를 파견하는 등 의료지원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지원을 계획하고 금강산 공동개발과 금강산 국제골프 대회를 제안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간첩단이 아닌가? 22. 이인영의 통일부는 2020년 8월 북한이 남한의 부동산과 우리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격적인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의 환경에서 좌절되었다. 이것이 문재인의 죄가 없이 추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인영 문재인 둘 다 간첩일 것이다. 23. 문재인 정권은 2019년에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 16억짜리 별장을 매입하고 명품 매니아인 김정은의 취향을 고려하여 6천만원짜리 고급 탁자를 구입했다. 요트 매니아인 김정은을 위해 6에서 7억원 하는 요트도 구입했으며 김정은의 외가 연고지라는 이유로 제주의 연회장을 짓기로 하고 220억원을 책정했다. 김정은을 위해 대한민국 국고를 활짝 열었던 문재인 이 사람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24. 2021년 4월 오세훈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청와대에 입김을 받은 서울시는 IOC에 서울평양공동올림픽 제안서를 낸다. 여기에는 28조 5540억의 인프라 구축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이 중 22조 6615억원이 북한 인프라 구축에 드는 예산이었다. 올림픽이 목적이 아니라 나만의 돈으로 평양을 대개조하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런 계획을 세운 문재인은 간첩이 분명하다. 25. 한박도는 대한민국 주소를 가지고 공시지가도 매겨지며 정부에 의해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이 우리 땅을 점령했고 문재인 정권은 한박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우겼다. 전시가 되면 서울을 공격하는 결정적 군사기지가 되는 한박도에 북한은 군사시설을 짓고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우리 땅을 넘겨준 문재인 이 사람은 간첩이 분명하다. 26. 북한은 여름포구에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여 연천 임진강 유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다. 27. 남북합의 위반이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의 비무장 국민 사살 등 수시로 우리를 공격했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우리에게 생명과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북한의 어떠한 실효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았다. 27.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가 간첩이라면 이해되는 일이다. 27. 북한은 문재인이 남한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단중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모두 완성하고 잠수함은 물론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을 모두 개발했다. 마침내 문재인이 물러날 무렵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의 공격용 선제 사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그 사이 문재인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국민과 세계를 향해 대북 경제 제재를 호소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는 일에는 문재인의 공적이 절대적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간첩이다. 28. 문재인은 그의 시대에 늘 평화를 말했다. 그가 물러나고 나서 국민은 그것을 가짜 평화로 규정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했고 과거 정권은 물론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군사적 합의도 수시로 위반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여전히 그것을 평화라고 했다. 국민을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 한 것이다. 문재인이 간첩이 아니라면 국민을 가스라이팅하여 속였을까? 29.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정상 단 둘이서 배석자 단 한 명 없이 밀담을 한 경우는 유례가 없다. 적대국의 정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재인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40분 이상 김정은과 단 둘이 밀담을 나누었다. 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을 배신한 간첩행위다. 30. 문재인이 전달한 usb에는 막대한 금액의 가상화폐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는 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이 지배적 추측이다. 산자부 공무원들의 컴퓨터에서 증거가 다수 나왔으니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는 원전을 폐쇄시키고 북한에는 그것을 지어주기로 했다면 이것은 자해 행위인 동시에 이적행위다. 그의 간첩행위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30. 나라의 간첩이 이렇게나 만나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은 간첩을 잡지 않았다. 잡지 않아 활개치던 간첩들은 다음 정부에서 대거 체포된다. 이 땅을 간첩 천국으로 만든 문재인 그도 간첩이기 때문인가? 그의 정권 전체가 하나의 간첩단이기 때문인가? 문재인은 간첩이고 그의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간첩단으로 보인다. 32. 국가보안법은 건국 직후 여순반란 사건에 깜짝 놀란 이승만 정부가 급히 만든 간첩 잡는 기본법이다. 남한 점령을 포기하지 않은 김일성은 대남혁명의 주요 과업으로 국보법 철폐 지령을 내렸고 주사파 등 종북 세력은 이를 노래처럼 불렀다. 문재인은 간첩을 잡지 않음으로써 이 법을 사실상 사문화시켰다. 김일성의 대남혁명 과업을 수행한 문재인은 간첩일 것이다. 33. 검찰공안부는 학원과 노동계 문화계 등 사회 일반의 간첩 사건을 수사한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전 정부의 핵심 인사를 숙청하는데 이 조직을 앞장세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한 간첩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간첩 잡는 조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인 문재인은 간첩일 것이다. 34. 기무사령부는 군 내부에 침투한 간첩을 잡는 기구다. 문재인은 이 기구를 해체했다.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안보사로 이름을 바꾼 이 조직이 문재인의 5년 동안 적발한 간첩 사건의 수는 0이다. 전쟁이 나면 먼저 성문을 열어줄 군 내부의 간첩을 잡지 않은 문재인은 간첩일 것이다. 35. 문재인은 집권 초반 원장 4명을 포함한 국정원 고위직 100명 이상을 기소하거나 구속시켰다. 간첩 잡는 직무에 충실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대청소였다. 이어 북한 김 씨 일가와 각별한 관계에 박지원을 보내 베테랑 수사관들의 수족을 잘랐다. 국정원을 괴멸시킨 사람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 36.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반이 되자 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이 아예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앞으로는 경찰이 간첩을 잡는다고 했으나 경찰의 능력으로 신출규모라는 간첩을 잡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간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수단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켜 놓은 문재인과 이를 법제화한 그의 민주당 동지들은 모두 간첩일 것이다. 37.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적발된 간첩 사건은 26건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집권 5년간은 단 3건이다. 이 3건도 이전 정부에서 혐의가 인지되고 많은 증거가 쌓여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것이었고 문재인의 시간에 새로 수사를 착수한 것은 없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정체성과 안전과 존립을 위협하는 간첩 활동을 허용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는 없다. 방첩 조직을 괴멸하고 법을 바꾸어 간첩을 안전하게 한 문재인은 간첩이 맞을 것이다.